행복은 누구나 원하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근원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삶의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행복의 기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면 자신감과 만족감이 높아지고 삶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세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자신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나눔의 기쁨을 느끼면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은 행복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충분한 휴식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활기찬 에너지를 얻고 삶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으면 삶이 더욱 재미있고 즐거워질 것입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과거에 연연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행복을 방해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삶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늘 배우고 성장하세요. 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해 나가면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이러한 팁을 실천한다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